이달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이 부지사는 그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지역 여러 현안 사업 해결에 노력했다면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부지사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3월 11일 전까지 사직서 수리를 마치는 대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